빠른 보험 비교, 꼼꼼한 증권 분석, 가성비 좋은 보험 가입을 원하신다면 보험아에게 바로 연락주세요. 보험을 사용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고자 하는 보험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는 시스템이 전부 완벽하게 세팅되었습니다. 30개 되는 보험회사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최대한 저렴하게 구성하면서 보장을 최대한 좋게 설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거죠. 성질 급한 우리 대한민국 정서에 맞춰 보다 빨리빨리 설계하고 비교해서 보내드릴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증권 분석을 통한 추가 리모델링이나 그리고 병력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이 모든 것을 단 1시간 이내에 끝낼 수 있도록 준비했다는 거죠. 못 믿으시겠다고요? 지금 전화주셔서 한번 시간을 재보세요. 1시간 안에 생일을 거쳐 가입을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를요. 우선 저에게 휴대폰이나 카톡, 카카오 플러스를 통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고 바로 10분 안에 가입서 계좌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마음에 드셨으면 바로 가입 진행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나 혹은 삭제를 통해 수정을 원하시면 상담을 통해 다시 가입서 계좌를 보내드리고 진행을 시켜드릴 겁니다. 기존에 있던 증권 분석을 통한 리모델링을 원하신다면 성하, 주민본을 통한 개인정보를 동의해 주시면 보험을 싹 들고 와서 기존의 보험에 어떤 상품이 있는지 기존 가입된 상품의 내용들을 통해서 30분 안에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서 제안서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런 다음 병력 유무에 따라서 병력 고지 후 심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 절차를 1시간, 1시간 안에 진행을 해드리고 가입을 시켜드릴 거예요. 현대인들에게는 시간이 돈인 것처럼 빠르게 진행하면서 14년 이상 된 보험안과 10년 이상 된 저희 총무들이 10명, 10명이 항시 배치되어 가입 발견과 준비, 그리고 보험 리모델링과 가입 절차까지 이 모든 게 1시간 안에 진행된다는 거죠. 빠르게 진행되거나 가입됐다고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보다 완벽하고 빠르게 저희 모든 게 시스템을 부추게 되었으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입보다 더 신경 써서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시면 가성비 좋은 보험으로 추천드립니다. 가입 후 나중에 보상 청구를 얼마나 빨리 되는지 이 또한 시스템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보험 가입보다는 사업 관리까지 더 신경 써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가성비 좋은 보험으로 추천드립니다. 이것은 약속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1, 3, 1입니다. 10분 안에 가입 정해서를 보내드리고 30분 안에 증권 분석을 통한 리모델링, 그리고 1시간 안에 보험 심사를 거쳐 가입까지 이 모든 게 1시간 안에 모두 완료가 된다는 거죠. 가성비 좋은 보험 가입을 원하시면 보험만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고요. 보험료는 쫙쫙 거품을 빼고 보장은 최대한 높게 구성할 수 있도록 여러 회사의 비교를 통해서 맞춤적 보험을 추천드리고 가입시켜 드릴 겁니다. 오늘의 한주평은 오래 생각한다고 과연 좋은 보험일까요? 고맙습니다.